제 밴드에 미스터샷님이라고 구력은 인용되셨지만 벌써 스크린을 굉장히 잘 치시고 자기만의 영역에서 도시락들도 있으신 우리 미스터샷님이 스크린대회에서 우승했다고 그중 상금중에 반을 저한테 좋은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보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저는 뭐 일단은 제 아는 지식을 뭔가 드리는게 뭔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뭘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간단한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 올라온 영상이 웬만한 일반적인 레슨이랑 많이 다르죠 오늘도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전부 다 백스윙 다운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클럽을 항상 내려가지고 다운스윙 임팩 뭐 요렇게 하죠 그래서 이 클럽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내릴까 빨리 내릴까 내리는 거에 뭐 그래 장사 팁을 보면은 뭐 끌고 내려오라 아니면 오른쪽 팔꿈치를 붙여놔 이런 것들 많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어 그게 잘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항상 뭔가 색다른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이 사람이 뭔가 안되면 그걸 자꾸 고집한다고 그 사람이 뭐 가르치는 걸 고집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색다른 방법을 하나 딱 줬을 때 뭔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낚시랑 좀 비슷한데 이 낚시랑 낚시대랑 이 골프 샤프트랑 똑같습니다 그라파이트를 방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낚시대를 낚시대 공장에서 낚시대를 사서 잘라가지고 여기 꼽아서 써도 뭐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 뭐 그더라 광고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낚시대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낚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느낌을 보면은 골프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낚시대는 물론 낚시대도 이렇게 들긴 하지만 여기서 내리는 운동이 아니죠 그죠 낚시대는 멀리 던지려면 오히려 이 뭔가 뒤쪽으로 훌렁했다가 이 뒤에 있는 낚시 뭐 줄 뭐 그 다음에 찌 뭐 이런게 무게 있는 거를 위로 던지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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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위로 던지는 면 그냥 뒤에서 탄력을 받아서 이게 낚시대가 확 휘어지면서 멀리 날아가죠 그죠 물론 골프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면 낚시는 위로 멀리 던져가지고 저쪽 목표로 가는 거고 골프 공은 밑에 있으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당연히 밑으로 끄는게 맞긴 맞는데 낚시대를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게 저는 이제 캐스팅을 유발하는 그래서 낚시는 캐스팅을 가르치거든요 캐스팅 근데 골프는 절대 캐스팅 하지마라 레깅을 가르치죠 근데 캐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 죄송합니다 알아야 레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대를 위로 던지는 것처럼 여기서 골프클럽이 내가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는게 아닌 위로 던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낚실때도 뭔가 뒤로 휘청하긴 합니다 휘청 근데 순간적으로 위로 던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휘청하는 상태에서 바로 풀리는게 아닌 내가 위에 떨어질 때 휘청한다고 위로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 헤드가 더 뒤로 쳐져요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끌고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헤드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내가 이거를 위로 던진다 라고 생각하면 이 헤드가 내 머리 뒤쪽으로 떨어졌다 와요 이게 아마 뭐 프로님들이 말하는 헤드를 느끼라는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헤드를 느끼라는 소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무게를 느끼려면은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내가 오히려 더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로 던지면은 이게 뭔가 휘청하는 듯 샤프트 휘청하는 느낌과 이 헤드가 뭔가 뒤로 훅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골프 스윙으로 어떻게 하면 위에서 잘 보세요 이 백스윙에서 위로 탑 던지죠 위로 위로 뭔가 이렇게 낚시를 멀리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느낌 그대로 내려와도 여기서부터 그냥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일부러 푸는 동작이 돼요 골프에서는 절대 일부러 풀지 말라고 하는데 말했지만 캐스팅 낚시도 같은 샤프트를 쓰고 같은 단성을 이용하지만 낚시는 레깅이랑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캐스팅 캐스팅 방법 낚시 캐스팅을 검색하면 다양한 캐스팅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골프는 낚시 레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캐스팅을 하면 저절로 레깅이 되죠 그 다음에 손목도 내가 여기서 야구 같은 경우도 공을 이렇게 손목을 푸는 방법을 가르치 손목을 어떻게 이렇게 더 유지하라 이런 건 아니죠 손목을 어떻게 더 푸는 방법 그래서 캐스팅을 알아야 레깅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위로 던지는 느낌 그대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뭔가 툭 내리는 푸는 힘으로 땅을 툭 맞춰보면 됩니다 그냥 손목만 딱 꺾고 푸는 힘으로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땅을 치 그냥 여기 땅이 반 코킹한 이 상태 뭐 수평이 된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끌고 내려오는게 그렇게 파워가 생긴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끌고 내려온다 그러면 땅이 한 요정도 닿겠지만 뭔가 이 헤드가 공을 땅을 탕 치는 느낌이 아닌 내가 그냥 요런 느낌 체중을 싣는 거밖에 안 되겠죠 근데 결국 이 헤드가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헤드가 직접 공을 탕 때린다는 느낌은 여기서 끌고 내려온다고 생기는게 아닌 여기서 그냥 바로 푼 푼다 라고 생각하면 뭔가 헤드가 공을 땅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푼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각도에서 바로 이렇게 풀린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푼다 라고 생각하면 풀 때 힘을 주려면 여기서 절대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힘 자체가 더 꺾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내리면 강하게 뭔가 잘 안풀리니까 내가 강하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탕 올라갑니다 이게 망치질이랑 똑같아요 망치질도 내가 꺾어가지고 이걸 내리는 힘으로 치는게 아니죠 망치를 탕탕 치는 힘으로 치죠 그래서 망치도 푸는 힘으로 치는데 망치질을 세게 하려고 내가 풀어서 저 못을 딱 맞추려고 생각하는 그 세지는 힘을 딱 주는 순간 푸는 힘을 주는 순간 손목을 꺾게 돼요 그래서 푸는 걸 알 수 있게 되면 레깅은 저절로 되는데 골프에서는 전부 다 끌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정작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 헤드가 뒤에 쳐져 있죠 네 그리고 몸통을 항상 돌려야 되고 그래서 슬라이스와 뭔가 채가 못 따라와서 채가 공을 못 맞추니까 거리도 부족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하면은 어떤 어떤 리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플을 다는 사람은 자기는 잘하겠지만 안되는 사람한테 계속 레깅 레깅 어깨턴 어깨턴 해봤자 안되거든요 밴드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이거 요사람한테 배웠는데 요 똑같고 요사람한테 배웠는데 어깨턴 해라 요사람 배웠는데 또 어깨턴 해라 요사람한테 배웠는데 끌고 내려와라 또 바꿨는데 또 끌고 내려 똑같은 리론에 너무 안되니까 오신 분들한테는 뭔가 색다른 방법을 알려드려야 그분이 고칠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풀고 풀고 그래서 조금만 올려도 내가 품은 힘으로 땅을 세게 맞출 수 있는 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서 풀고 풀고 조금만 더 올려서 풀고 풀고 조금만 더 올려서 풀고 풀고 그럼 뭐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되죠 뭐 그냥 올려서 푸느니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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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뭔가 클럽을 이용하는 스윙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끌고 내려오라는 스윙이 되면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체는 상관없이 내 몸만 쓰는 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런게 다 끌고 내려오라는게 맞는 소리긴 하지만 그 맞는 소리를 저는 몸을 한 15년간 넘게 가르치 일반인을 몸을 15년 뭐 이렇게 넘게 가르친 사람으로서 내가 제가 아는 제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던져줬을 때 꼭 일반 사람들은 다른 동작을 자기만의 그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작을 하는게 아닌 자기만의 색다른 뭐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막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게 맞으니까 곧 이 사람한테 통용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이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을 알려주는게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서 골프는 끌고 내려오는 것보다 푸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장타 선수들이나 프로님 같은 경우 요렇게 끌고 내려와도 이 짧은 공간에서 순상 순식간에 풀어내는 손목에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거는 풀어내는 걸 많이 연습을 하다보니까 손목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풀어내는 걸 잘하니까 근데 뭐 일반 사람한테 계속 끌고 내려오라 끌고 내려오라 끌고 내려오라 이런걸 해봤자 푸는 걸 모르면 그냥 뭐 결국 그렇게 치는 것 밖에 안되죠 어떤 클럽이 뒤에 그래서 푸는 거를 가르쳐 줘야 훨씬 더 쉽게 그렇게 푸는 걸 하면 몸에 힘도 별로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손목을 쓰네 안쓰네 손목 스윙 가르치네 이렇게 하는데 손목을 당연히 써야됩니다 골프는 왜냐 뭐 어프로치 때 손목 어프로치 레슨을 하면 어프로치 레슨은 손목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장의 러프 방송에서 보통 어프로치를 레슨하면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의 레슨이 러프에서 하는 어프로치가 되면 러프는 무조건 손목을 써야되요 왜냐면 이렇게 손목을 안쓰면 풀에 툭툭 걸리니까 러프에서 손목을 들어가지고 바로 약간 찍는 스윙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사람이 손목을 쓰는 방법을 러프에서 손목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일반 땅에서는 너무 손목을 쓰면 뒷땅이나 탑볼이 나니까 손목을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면 내가 손목을 쓸 줄 아니까 손목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평지에서 너는 어프로치에 절대 손목을 쓰면 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뭐 세달 네달 한 사람이 갑자기 러프에 데려가서 러프에서는 너는 손목을 써야되 이렇게 손목을 쓰면 과연 손목을 잘 쓰는지 저는 몸을 가르치는 방식이 골프는 몸을 가르치는 방식이 어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뭔가 엄청나게 모든 몸을 잘 쓰면서 다 컨트롤을 다 잘하는데 이게 너무 컨트롤을 많이 하니까 공이 좀 날리니까 아 나는 컨트롤을 좀 덜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컨트롤을 하지마 요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춤을 가르치면 모든 몸을 손도 팔도 뭐 관절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네 알아서 해라 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뭐 손목 쓰고 싶으면 쓰고 몸통 쓰고 싶으면 쓰고 뭐 그렇게 알아서 해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몸을 이해하는데서는 골프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더라구요 뭔가 안 가르쳐줘요 손목 쓰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팔 쓰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몸을 모르는데 오로지 하는 건 몸통 몰리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 트러블을 못 고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트러블을 고치는 방법에 제일 뭔가 완전히 반대되는 지식이지만 쉽게 쉽게 칠 수 있는 풀어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내가 그냥 빨리 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빨리 푸는 동작 자체가 힘이 들어가고 레깅각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뭐 레슨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를 내가 안 해도 풀어내는 동작만 하면 저절로 배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좀 완전히 반대이지만 뭔가 더 훨씬 더 아마추어한테는 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몸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 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밴드에 미스터 샷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재능기부죠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풀어내는 걸 연습 많이 해보세요 삶의 Absolutely 음 저만의 다시